진짜 나와더 아이씨 너땜은 네베 나준 애들 없는거구나 오버워치에서 안아 여기서도 안아 아 지겹다 너희를 집으로 무사히 돌려보내겠다 오늘은 별로 안 피곤하시는가봐요 나는 피곤하다고 바로 끄시고 가슴이더니만 뭐하냐? 자고있냐? 아니 약간 특성 뭔지 몰라 올라가지구 찾아보고 있었지 아래가서 뭐고 어차피 대학하는 말타는게 없냐? 어 겐지있으니까 안오고한거 같은데 아 그거 한 30초인가 45초 쿨타임인데 아무데나 갈수있어 프리스빈인데 와 1분이다 아 이거 누더기가 함부로 못가겠다 무서워가 끌려갈까봐 어? 응 으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refere váние 시니스 여기 들어가니까 거짓말고 아마 나도 온다 보이네 쟤. 누가 와 얘 새로 나왔냐 이거? 캐릭터? 저 캐릭터 저 마법사같은 애 어 저 캐릭터 저 나온지 별로 안됐어 끌어간다. 죽끌어간다 했지 와 여기 지게깃다 가만있어 힐줄테니까 이거 땅으로 들어가면은 데미지 무적 무적 이 밑에 지금 그거 있어 발 발이라 있으니까 조심하고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끌어당기는거 아닌가 혓바닥으로 어 근처에 오면 스턴 거리면서 난 뒤에 숨어있어요 지금 발이라 덱이 타고 있다 뭐야 이거 뭐야 내가 돌려갔다 아 이게 짭다 이거 사우리가 내가 그거에 속을까 알겠 적을 포착해 적을 포착해 적을 포착해 그 나는 끌려가면 안되는데 너는 끌려가도 돼 어차피 넌 살 수 있잖아 너 끌고 가는거 자체가 웃긴거야 핵이 있으니까 지금 포탑 다 떨어졌거든 포탑에 나 달거라고 올라가자 맞다 공물을 모아봐라 이리 올라가자 무시하고 넌 올라가 너 그거 타고 올라가 진짜 버티고 있다가 타고 올라가 아니 지금 가지 말고 지금 마버리 어? 어 저기 개피야 개피 저기 개피인데 어디갔냐 먹어 잡았다 예 봤지 센스 나 놔둬 잘했어 저거 먹겠네 먹었어? 먹었지 먹었지 어 아꺼 네끼들 나만 돌이네 이거 용비야 혼자 못 먹지 대학가 어 어 너 안 재웠으면 나 죽을까네 야 대학가 다시 아래 들어가 어 가고 있어 용비움 먹을래? 위에 있는거 이거? 공물을 모으거나 안됐따 안됐따 밑에 있다가 가 곰을 먹어야돼 실마로 가야돼 기술력을 감소시켜야돼? 어이씨 이거 터졌네 이거 이 맵은 대학가가 좀 쎄 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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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몰치다가 죽은거야 쟤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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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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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죽게 하면 진짜 산다 이거 킬이 없어 바꾸자 어 뭐야 야 숨어 숨어야지 눌렀는데 왜 왜 눌렀는데 안 들어가요? 이거 바로바로 안 들어가냐? 갔다 가자 쿨타임이나 들어갔는데 쟤 줘야될 것 같은데 아닌데 쿨타임도 없구만 아니 거기 아 야 이거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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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거기 안보여? 아이구 다 돌려갔다 뭐라 아 아 이민새끼가 거기를 왜 애들이 너무 못하는데 아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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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겠다 이민 새끼가 못하는데 댄지가 어이없게 죽은것도 컸고 아우 아파 이거 거기를 왜 가냐고 균신새끼가 뭐 숨는다고 애너리 안 차네 너 아래 내려와라 이거 누구 막아야 되는데 내가 막을테니까 니가 막아 어차피 근데 그거 못막을꺼야 지금 나 갈게 힐러왔다 적정 힐러있기 때문에 너도 가야돼 아 바닥에 아 떠나 이거뛰는데 아니 이가 싸우라 했지 근데 밑으로 쳐 내려가라 미친놈새끼야 아니 여기로 싸우라고 아이고 이 미친놈아 이거 못막아 잘왔네 국물 먹자 쟤 겐지 또 어디가 아이 겐지 이 새끼 존나 못해 나노강을 당겨 아 먹혔어 먹었어 가 알겠다 아 내가 힐지한테 먹겠어 아 봤지 힐 들어가고 있어 얘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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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아 내가 힐 줬다 먹었다 아 이 호르스놈 웬만해서 안가는데 오우 뒤지자루 오케이 야 빠져 빠져 쭉 빠져 위로 빠져 내가 힐 간다 너 위로 쭉 빠져 근처에 있지마 죽으면 풍니다 나왔어 나왔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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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알겠어 야 죽지마 씨 억울어 억울어 알겠어 겐지가 너무 허허하게 죽어가지고 계속 앞가져 아 나 호르스놈 웬만해서 안 찍은데 이거 아 너 아 같이 용병 못해 얘는 안 가지러 가니까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얘 궁궁 멋쟁냐 응? 그 그 에너지 채우는 거 진짜 초도 되니까 빨리 가 갈 수 있지 저게 바로 아 뭐야 먼저 간다 소르스놈으로 넘어있긴 뭐야 무한 사거리 그 소장 있거든 이건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미친놈아 먹어 얘 얘가 먹잖아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다 미치게 집에 보내버리는데 겐지 뒤진다 야 쟤 쟤 리밍 뒤진다 아니 이건 잡고 갔어야지 빠져 그냥 온천어 다 죽었는데 넌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하하 아 애들이 졸라 못 싸우네 애들이 못한다니까 겐지게 너무 쉽게 죽는다니까 니밍하고 아 이거 정수 쓰면은 피차구나 기저귀가 푸는거 겐지가 발라나를 못잡아 복잡지 복잡지 복잡인데 하치도 못하는 놈인데 왜 내 집 죽냐? 붙으면 말해? 아하 미친리 미친리 자꾸 나를 집에 보내 국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내 배 차이나 내 배 하나 차이 안나와서 다행이긴 하네 잘 알았다 못꺼 같아서 못꺼 잡아 저거 아아 재웠어 물어 물어 이거 잡아야되는데 아아 끝난거 같은데 이것도 진거 같은데 어? 먹었다 에너지 나간다 발라발라 발라발라 오 다행이다 씨 아 에너지 치워져가지고 굿 어디갔냐 근데 이거 아 우리 못먹었냐? 응 못먹었지 가자 가자 배라 타이밍 에어웨어 아... 우리 전문가가 너무 힘을 못쓰는데? 응 못해. 다 못해 그냥. 못하는데 그럼 고른거야. 이거 먹지? 왜 안 먹어야지? 죽었다. 잘했어. 아. 그. 어? 나는 잘한다. 나는 웬만큼 한다니까? 우리 편이 못해서 문제지. 가자. 어디가? 우두머리? 우두머리. 퇴마리가 죽었는데. 애든 다 유해했고. 그냥 우두머리 가야지. 뭐 거기서 치고 그냥. 빈신새끼들이. 에이. 둘이서 잡을 수 있어 이거? 아. 나 혼자 불타고 있잖아. 나 하고 있어. 나 하고 여기 위에 있는 영병. 어차피 밑에 건 못할 수가 있는. 위에 영병. 야. 일단 좀. 뻔짜야. 저거 영병 못겠지. 그러면 저거 막으러 갈 때. 이렇게 막으러 갈 것 같아. 우리 가운데 막으러 가야 돼. 무조건. 우리 가운데 막으러 가자. 우리 가운데 막으러 가자. 우리 가운데가. 정답아. 어후. 내 실력 가냐? 내 실력은 봤는데 아이씨 어디가 가짜마 가짜마 푸셔 푸셔 뭉탑 푸셔 그럼 사 아 아 힐 했는데 내가 살릴 수가 없었다 살릴 수가 없었다 너네 힐 지금 혼자서도 가짜마 부시거든 저기 전문가는 실바나스가 괜찮은 것 같애 아 쟤 지구 자 지구 아따 다 잡았다 어쩌면 여기 나만 뛰어가자 그럼 알겠지 대단하다 저쪽으로 승부 이쪽으로 넘어왔어 우리 아나오면서 가면 돼 이제 난 은퇴해야 되나? 아주 안좋아 없으면 닭발 밀었어 아주좋아 나 먼저 가면 안 돼 보고있어 가운데 가자 위에 막으러 가구만 우리가 무조건 유대 살려가지마 흘려가지마 아 계속 마맘비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 그 먼 거리에 맞겠냐 죽어야겠네 아주 죽어가지고 발라온다 발리라 그냥 끌어 아 저거 나 왜 딱 끄겠으면 잡았는데 무조건 아 아 미친놈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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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줬어 한파죠 사실 솔직히 바조라 안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건데 아니 가까이 가서 하라고 미친놈새끼야 어차피 저거 줘야되니까 한파닥 사거리 늘리는거 없나 없는데 니가 지나갔겠지 저거 제우테인거 한번 당겨볼래? 지금 와봐 이거 먹다봐 이거 땡겨봐 야 나 쿨인데? 아이씨 아이씨 저거 팔이 사기네 아니 아무나 한명 땡겼으면 무조건 잡았어 나 쿨이야 안되나? 에이 빠져 그냥 이 우두머리를 빨리 못 먹어 아까 잘랐으면 장애 먹었지 미친새끼야 왜 쿨 함부로 쓰지마라고 못잡을거 같으면 중요한 순간에 한번도 못썼잖아 한번도 못쓴건 아니고 내가 말한순간에 한번도 못썼잖아 영병먹을 빨리 먹으려고 막썼지 아니 영병 빨리 먹어서 쓰지많아야 된다니까 이제 가운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쌓였는데 알아서 영병이 알아서 밀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이제 자르지 쟤 안잘라? 아 자르지 미친가 어서 처리하자 아이씨 돌아간다 돌아가 에이 야 왜 안와 국물 국물 막으라 그래도 국물같지 크흫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흯흫흫Rh inaccurate OFF- 먹었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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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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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려간다 미치 제자 골프 튀어라 하하하하 아이구 애들은 가운데서 아 니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비밍이 힘을 좀 쓰네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아이고 아 지가 누가 아로맞고 있는 거야 비밍이 이거 뭐야 아 나 돌아와 버렸네 잡을 수 있는 거 알았다 스킨인가? 저 새끼 또 뒤집니다 꾹꾹 아, 진짜, 진짜 적은 장치했네. 맛있겠다. 돈을 내린다면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없네요. 여기 있는데? 응. 니한테 간다. 최소한 금,산. 옴. 치트. 오. 가 내려가 내려가 어차피 저거 저도 상관없어 아 또 짱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깐 때려 어이구 죽어주면 고마운건데 아 죽었다 빠져라 니는 빠져 그 샤이 보이는대로 도망치냐 아 잃어버렸어 형 걸리면 잘 돼 형 잡았어 아이고 와 너 왜 쟤는 엄별을 왜 먹냐 옆에 발라 돌아다니는게 뭐였는데 맞아 그냥 이쪽으로 갈거야 아 힐 들어간다 힐 들어가 붙으라고 힐 들어가잖아 때려 아 아 힐 들어간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아니 스턴 먹는다고 스턴 피할라 그랬다고 아 박아야돼 애들 가운데로 올거야 가지러 사다니깐 어떻게 맞긴하겠다 왜 거기로 가는거야 뭐 이 새X야 뭔 미쳤냐 ㅋㅋㅋㅋㅋ 진짜 자꾸 살려주는데 상대방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켈투 괜찮다 스턴이 되게 맞는거 아니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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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아 이거는 자 자 밀어 밀어 그냥 쭉 밀고 들어가 끝나 뭐 먹는다고 뭐 먹는다고? 아니 우드루 왜 먹냐고 그냥 밀어야지 그냥 밀어야지 밀 수 있어? 아니 얘 늦었어 은퇴보단 이게 훨씬 낫네 집을 가고 있네 내가 달아온 뱅 택 뱅 뱅 하긴 가야 니가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어? 내일 되면 쑤시겠는걸? 이제 괜찮을 것 곡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리거나 선택은 간단하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그래도 피통은 디아블로가 훨씬 많은 것 같던데 아까보다 한타에서 쥔거같은 일으키지 나도 좀 이긴건데 한타 두머리랑 같이 가면은 아니야 딸릴거야 가자 가자 아이씨 웃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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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못해 시비야 진짜 맥락 방송에서 요구라 진짜 에쩕쩡 으으으으으